여기 파추어 채널이야. 파추어 채널. 옛날에 한 번. 어? 안녕하세요. 네, 그 긴장 신을 찍어보네요. 아니 그, 저 오늘 채널 오픈했는데 주요 번호 어떠세요? 아, 드디어 한다. 잘되면 밥 많이 사달라고 하고 와, 청분들은 되게 막 좋아해 주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막 기다렸다 그러고, 보고 싶다 그러고 안나는 항상 제이스한테 재미가 없다고 나은이랑 보러 오세요? 아직 모르죠? 나은이랑 거는 아빠 뭐 하는지 오늘 사진 찍으러 간다니까 열심히 하래요. 사진 찍으러 간다니까 사진 많이 찍고 부위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힘들면 말하라고요. 그쵸?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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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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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오 좋아, 야 아, 나 망했다. rigid til 영상들 다 이렇게, 다 잘하는 영상 나오잖아. 그건 한". Slack out. Start. And to stay in. And to stay in the table. 이거! 이거 لي없itten 말 오! 이렇게 각 잡으면 또 나와 부르기던 거 정해었데? 사시構오니까 뭐라 같이 됐어요? 네, 네, 네 한 번만 해도 행복했네요 집에서 요리는 좀 하셨어요? 하셨죠 요즘 요리 안 하면 혼나요. 한식은 좀 하거든요. 그걸 좋아해요. 짜파구리 제가 맨날 만들어서 같이 먹어요. 요리사로 변신하면서? 라면을 제가 좋아하는데 운동도 되다 보니까 자주는 안 먹어요. 시합 끝나고 이기고 왔을 때만 안 나가라.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먹으라고 그래요. 그럼 라면 드세요? 시합이 없다 보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거 없으면 축구 이런 거거든요. 축구 선수. 축구 선수. 무슨 뭐지 이게. 향을 맞는 박지요리사. 나오죠. 너무 좋은 거 같은데. 밀렸뿐 아니에요. 가장 찍고 싶은 거 같거든요. 아니 찍고 싶은 사람. 안 나. 좋아요. 딱 보면서 딱 진지하게 잘 나왔나. 아 말하지 말 거야. 잘해야 되잖아.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말하지 말고. 5살 때부터 태권도 배웠었거든요. 아 태권도 배웠었거든요. 아 태권도 배웠었거든요. 태권도가 금메달도 있고. 참 과거예요 과거. 오늘 영상에서 보여주시네. 잘했었었다고. 옛 기억을 던는 거죠. 옛 기억을 던는 거죠. 옛 기억을 던는 거죠. 이 자세가 이렇게 막고 이렇게 찌르지. 오. 아 좋아요. 이 자세가 이렇게 찌르네요. 오. 야! 너무 어색해. 부끄럽죠. 아 폼이 너무 안 나오는데. 오 좋아요. 하나 둘. 안 멈추니까 훨씬 자연스럽고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시선은 딱 이렇게 쫓아가고 줄게요. 하나 둘. 그리고 옆 옆으로 이거. 어우 이거 좋다. 좋아요 좋아요. 아 평온한 표정. 잠깐 발 내려도 되겠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또 하나 하나 둘. 마션uting. 몰라? 언니한테 꽃을 드린 적이 언제. 선배님을 위한 꽃을 저는. 우리 여기yan을 Slidecin. qu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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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uchdown queen and queen queen. wives 못 도움이 채회를 europe movements. 댓글 반말 타임 한 번 해볼까요? 반말로 얘기해 주세요. 반말 잘 못하는데? 한 번 해볼게요. 한 문장씩. 한 문장씩? 네. 캐릭터 겁나 똑같다. 심물 놓고 말해. 파추호 너무 좋아요. 잘생겼다. 고마워. 고마워. 너무 고마워. 주호 형님 부럽습니다 진짜. 가고 말해라. 파추호 당신 나를 댓글 달게 만들었어. 앞으로도 많이 달아? 앞으로도 부탁해? 안나님 보고 싶어요. 여기 파추호 채널이야. 파추호 채널. 이건 어떡해야 되지? 미쳤나 봐.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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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있어서 처음 본 걸 준비해. 이거 안나 주면 좋아. 키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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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1일 경호원이 계신다면 어떤 분을 경호원 해보고 싶으세요? 연예인분들을 해보고 싶어요. 아무나. 위약감이 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경호원 입장에서 부자처님이랑 같이 갈아오면 팬들이 이제 올 텐데 그럼 어떻게 한 것 같아요? 아 자처님 냅둬야 돼요. 막 다 해주고 와 네네 오세요 막 이런 스타일이라 그럼 바로 자켓버스 자처를 입혀야죠. 너가 경호하라고. 들리나 오마? 들리나 오마. 성과가 스미어 탈척이야. 아니 이건 예상 못했는데. 나도 지금 이걸 예상 못했어. 나도 지금 이 상황을 예상 못했어. 캡틴 파츄오의 모습 어떤 모습일지 기대되네. 잘 봐. 이거야 이거. 캡틴 파츄오. 노래가 잔잔하게 깔리고 자연스러운 포즈 속에서. 살짝 웃음을 짓고 있다던가 약간. 살짝 웃음을 짓고 있다던가 약간. 뭐야? 고퀄 리디? 30분 한 번 30분. 나완아 아빠 봐봐. 짜잔. 아빠 아빠. 아빠 저기 했어. 분장했어. 어때? 안 이뻐? 안 이뻐. 나빠야. 이거 하지마 치우가. 이 초코 아빠 좋아? 아니면 그전이나? 아 그래? 아 무섭구나. 알았어. 아빠 지울게 그러면. 아빠 지울게. 빠 빠이. 아빠 지울게. 아빠 지울게. 아빠 지울게. 캡틴 파츄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